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KLPGA 이지의 프로골프이구요 개인 레슨이나 필드 레슨 모니는 아래 인스타 주소 들어가서 DM 보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지의 프로도 유튜브 채널 이쁘로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깜찍한 매력이 있는 이지의 프로골프 스윙 보시죠 아니요 5 5 썬 5 5 필드 5 오 잘 쳤다 진짜 잘 쳤다 킥 좋았어 자 자 야 왜 이렇게 좋다 오 야 이거 들어가냐 나이스 꼬리돈 하겠다 와 이렇게 잘 치 나이스 다음 시간에p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